자, 이제 누구를 좀 찍으려고 하거든요. 일로 좀 보이세요. 자, 우주 좀 보이세요. 그래가지고 대사관을 뺑 돌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뺑 돌아서 이쪽에서 보이는 분들 이렇게 손을 좀 보세요. 그리고 여기 런칭하게 이렇게 후주 치워봐봐. 우주들이 있어. 치워봐봐. 손가락 다 가르쳐봐. 네, 좋아. 여기 손가락도 가르쳐보고. 오, 좋아요. 좀 붙이세요. 그리고 하트 뺑도. 하트도 좀 주고. 라일리아 모이멘트에서 UFO 대사관의 모양이 어떤 것일까?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UFO 모양을 앞에 전시를 했습니다. 이것이 바로 DMZP의 세워질 UFO 모양입니다. 소식을 한다면 저희 단체는 언제든지 저 모형의 건물을 저희 단체가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입니다. 뿐만 아니라 지구 대사관의 평화의 대사관님 계속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포메의 대사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솔직히 하면 이 땅의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DMZP의 오지인의 대사관을 주는데 적극 동상화 지구 대사관을 대사관을 전화하는 것을 많은 분들을 연결하려고 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